오늘 함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지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 이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제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의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는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믿고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로 우리 마가복음 말씀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말씀이 시작된 것이 2023년 10월 22일인데요 첫 마가복음 말씀의 제목이 복음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의 제목이 믿고 전하라 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제 우리가 함께 봤던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의 제목들을 쭉 보면서 너무나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강단의 말씀을 따라서 현장에서 응답받고 성취되었던 사건들도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의 능력과 부활의 권능을 온전히 믿고 전하는 그리스오의 절대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 3, 7나라 5총 종족의 비정과 사명을 주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이와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그리스오의 예수의 제자로서 이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면서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적으로 한 번 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하반기 전도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한 번 더 찾아가신 사역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났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냥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찾아가서 힘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현장에 도전하게 하신 것이 시대를 바꾸는 응답으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우리 성놈들이 예수님의 한 번 더 찾아가신 모습을 본받고 또 오늘 강단의 말씀의 제목처럼 현장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우리 4대 장막터를 넓혀나가는 그리스오의 절대 제자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부활에 대한 절대 믿음입니다 이 마가복음 16장은 예수 그리스오의 부활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인 것입니다 만약에 기독교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만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의 삶은 절만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오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또 말씀을 보면 그날 이제 그리스오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더라고 말씀하시고 또 22절에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오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오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오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오의 권능을 통해서 흑암 건세가 또 흑암 가득한 제약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동안 함께 하시면서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계속 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러면서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확실한 증거를 거절하는 굳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즉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과 이 편견과 또 고정관념 속에서 완전히 사로잡혀 있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이 믿어지지 않고 또 믿어지지 않으니까 영적인 변화와 성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퇴신자와 또 새가족과 장단기 결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해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욕신에서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퇴신자 또 새가족 이 장단기 결속자들의 굳은 마음이 제거될 때 예수가 글사는 참된 복음이 들려지고 또 믿어질 때 영적인 변화와 성장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메시지가 얼만큼 그 사람에게 각인되어 있냐 또 강단의 말씀이 얼마만큼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영적 성장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같은 노래에 넘어진다 걸려 넘어진다 라는 말을 있듯이 영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인 것입니다 사단은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는 무기가 불신앙인데 그 불신앙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에 빠지게 되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요한칼빈이 복음의 능력은 무한하나 그 효용은 믿는 자의 한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절대의 믿음을 가지고 언약적인 도전을 할 때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장님들이 날마다 복음의 능력과 부활의 권능을 온전히 믿고 현장의 장막터를 넓혀나가는 그리스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전하면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완악한 제자들에게 다시금 미션의 말씀을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이러시되 너희는 온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로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권능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사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만민에게 나는 것은 모든 피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또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2, 3, 7나라 5총 종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 3, 7나라 5총 종족을 향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필요한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필요한 능력이란 것은 복음 전도자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해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기적이 실제 복음 전파의 현장에서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나고 또 사대행전 2장에는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예수 이름으로 각종 병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를 위한 도구이고 또 문을 여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표적이 일으키는 능력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내 수준과 내 능력과 상관없이 주위의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신 것을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실제 현장에 가서 예수 글쓰를 증거하는 현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어떠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또 현장에 갈까 말까 하는 망설이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고 또 가라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온천을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현장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또 영적으로 모든 것을 살리는 현장 전도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글씀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모든 행동에 수반되는 생각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처음 주는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요 또 둘째 생각은 내 생각이고 셋째는 마귀의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으로 깨닫게 해주신 것이 또 내 마로 부딪힌 것이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미루고 주저주고 하고 또 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실 축복을 맛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미룰 때 불신앙이 살며시 파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바로바로 결단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스월드 챔버스 모사님이 하나님이 나를 변하실 것이 너무 놀라워서 나는 그 어떤 사람도 당렬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듣는데 이 고백이 또 저의 고백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를 변하시킨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포기할 수 없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어떤 사람도 치유받을 수 있고 그 어떤 사람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하반기 전도운동 속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또 힘을 줄 때 살아날 영혼이 반드시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 더 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어떤 사람도 당렴하지 않고 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살려내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